방구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SS6 2편입니다 다시 한번 빅산초 형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SS6의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장점은 뭔지 뭐 때문에 이 기계를 사는 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써먹으면 좋은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1번 프리앰프 마이크 프리앰프의 개념에서 오늘 저희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지금 1, 2번 채널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슈퍼 아날로그 1번, 2번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다가 둘 다 이런 식으로 캐논 케이블을 연결을 해놨는데요 캐논 케이블을 연결을 해놓고 지금 보면 이쪽에 여기 두 개 이게 꽂혀 있잖아요 얘네는 뭐냐면은 지금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라인 입력이에요 그래서 라인 입력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는 라인 입력이 되고요 라인 입력을 뺀 상태에서는 이 캐논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라인 입력 대신에 이 위쪽에 하이지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이 임피던스 그 기타 다이렉트로 받거나 하실 때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지금 라인을 이렇게 해제를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48V를 누르게 되면은 빨간 불이 들어오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을 통해서 이쪽으로 꽂아 넣어 주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프리앰프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쪽에 프리앰프의 기능들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프리앰프에서 뭐 여러가지 뭐 이제 게인도 만질 수 있고 EQ도 만질 수 있고 뭐 컴퓨터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능이 이제 뭐 마이크 프리앰프마다 다 다른데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채널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채널 스트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원래 콘솔에서 나온 개념인데 각 채널에서 뭐 컴프나 EQ나 뭐 필터나 여러가지 기능들을 한꺼번에 다이나믹 계열을 만질 수 있는 걸 채널 스트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데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채널 스트립이라고 있죠 큐베이스에 들어가서도 이중에 EQ만 따로 오른쪽에 이렇게 빼놓은 거고요 요렇게 채널 스트립으로 들어가면은 게이트, 컴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다양한 툴들 뭐 DS라든가 엠블러프 쉐이퍼 그 다음에 세츄레이터, 리미터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바로 요거를 전원을 딱 켜주면은 네 요런 식으로 각각의 채널에 해당하는 채널 스트립을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들이 이 SSN를 따라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면 노브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거랑 실제로 파란색, 빨간색 그쵸 그리고 이쪽에 이제 EQ를 따로 밖으로 EQ는 좀 만질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떼 놓은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픽으로 여기다가 다 만질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 스트립을 하게 되고요 이런 채널 스트립을 여기서 이제 바이패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전체적으로 다이나믹 케어를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채널 스트립하고 얘기를 하고요 이쪽에서 채널 스트립을 전부 다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서트 플러그인 채널 스트립 이거를 아날로그로 만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슈퍼 아날로그의 기능이 되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컴프와 EQ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슈퍼 아날로그 1의 인풋을 보면 위쪽에 이제 하이지 라인 하이패스 필터 48V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을 하실 수 있고 이 아래쪽이면 바로 컴프입니다 이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디테일하게 만지실 필요가 없이 컴프를 누르면 바로 컴프가 먹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나 게인을 아 요 게인은 이제 이 기본 채널의 게인 양이고요 컴프 딱 누르면 그냥 바로 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레시홀드만 스트레시홀드만 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컴프를 얼마나 먹는지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컴프 아웃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Q 보겠습니다 EQ도 여기 누르면 바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벨은 여러분들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요게 하이프리퀸시 높은 프리퀸시에서 어느 부분을 올릴지 그리고 이거를 벨을 빼게 되면 이제 하이 쉘프라고 해서 위에가 전체적으로 들리고요 로우가 전체적으로 들리는 그런 식의 모양이 형상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맨날 그래픽으로 보시는 그 파라메트릭 EQ에 익숙해지시다 보니까 요게 사실 어떻게 만져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올리고 들어보시고 벨을 누르고 들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EQ랑 컴프를 되게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채널 스트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스테레오 Q 아웃인데 Q 같은 경우에는 Q 아웃이 따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조정을 해주는 거라 여러분들 사실 Q 아웃을 설정을 안 하시면 이건 굳이 만질 일이 없어요 그 다음 이건 패너입니다 패너 애프터 라이트로 돌릴 수 있고 다행히 이건 가운데 딸깍 걸리는 게 있어서 패닝은 가운데를 쉽게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역시나 뭐 얼터노티브 아웃풋에 설정을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Q, Q 아웃 1, Q 아웃 2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볼륨 페이더가 있고요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뮤트 버스비 기능인데 요거를 눌러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녹음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 루팅 자체가 요거를 다 빼고 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SSL에 지금 들어온 이 소스가 어떻게 나가냐 이 들어온 소스가 이 믹서를 통해서 저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이 소스가 메인 아웃으로 나가게 되고 버스 B로 나가게 되는데 메인 모니터는 일로 나가게 돼요 근데 버스 B를 뮤트를 해주셔야지 여기 나온 소스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거를 그냥 안 누르면은요 애초에 얘가 안 들려요 얘를 눌러야만 얘가 들린다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녹음할 때 얘를 누르고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제 옛날에 처음에 작업했을 때 이렇게 오디오 디펜서에 좋은 게 없어가지고 오디오 카드에다가 믹서를 연결해서 썼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또 형님부터 설명해주신 옛날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없다는 거 오히려 컴프나 EQ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플러그인으로 만지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요거 바로 한번 버스비를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은총씨는 계속 쳐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기본 게인 맞춰놓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 톤 자체가 훌륭하죠 자 그럼 컴프 들어가 봅니다 오 자 스레쉴더 올라가면서 컴프 먹는 거 보이시죠 와 자 야 이 컴프가 진짜 자 컴프 한 요정도 잡아놓고 EQ 들어가 볼게요 하이 셀프 올라갑니다 자 밝아지는 거 느껴지죠 이번에 하이 벨 이게 벨 사운드고요 요게 셀프 사운드입니다 하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에 로우요 로우요 로우 벨 좋아요 로운 오일을 이렇게 깎아주는 맛이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EQ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패닝을 할 수도 있는데 패닝은 지금 여기선 티가 안 나겠네요 아 좋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컴프 딱 들어갈 때 대박이죠 대박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니 아니 아까 어쨌든 보여드리려고 막 잡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잡은 것은 또 뭐가 느껴지냐면 이 영역 때까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깐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이 올라가는데 사시겠네요 아니 안 삽니다 이거 안 살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고생을 해갖고 안 살 건데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자 이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여기서 EQ 컴프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녹음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해보고 해서 두 개 이제 사운드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EQ 컴프 하나도 안 들어간 테이크 하나랑 그 다음에 EQ 컴프 들어간 테이크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다이렉트로 받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테이크 해갖고 세 개 비교해 볼게요 저희 네 그러면 자 우리 이거 하나씩 들어보고 올게요 순서대로 SSL 드라이랑 SSL EQ 컴프 버전 그 다음에 그냥 스튜디오 192 다이렉트 인풋으로 들어간 거 세 가지 듣고 와갖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칸 모의 Shit 3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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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들어보고 왔는데요 와 좋다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게 있는거 같아요 아까 형님이랑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과연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SSL6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방송을 통해서 처음 보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198만 원이라는 비용이 작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거를 구입한 데 있어서 과연 이게 비싼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싼 거 이거 왜냐하면 자기가 활용만 똑바로 하면 이건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SSL이 원래 제가 정확하게 몇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료가 2만 해요 원래 그거 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프리 앰프부터 해가지고 모니터 컨트롤 그리고 이제 뭐 서밍 믹서까지 이거를 이제 홈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인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리뷰를 하면서 이제 최종 어쿠스트 기타 녹음에서 들어봤을 때 이 감이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박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192도 워낙에 프리가 좋은 악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프리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소스가 나오긴 나오는데 SSL이 어떤 느낌이냐 확실히 좀 밑단이 저희가 듣기에는 풍성하고 아날로그적인 그런 풍성한 감성 같은 게 조금 더 있고 드라이소스에 일단 EQ 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컴프 확실하게 느끼시라고 조금 과하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너무 듣기 좋은 멋있는 소리 그게 살짝 적당히 걸려있다 이러면 진짜 좋은 거죠 거기다가 레벨링까지 확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대단하게 많이 잡은 거 아니야 그냥 스레숄드만 삭 잡은 거거든요 스레숄드 맞춘 다음에 이거 개인양 좀 조절하고 그 다음에 EQ도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쿠스틱을 녹음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보컬도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보컬하면 저는 더 대박일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사겠네 야 안 산다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운드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뭐 굳이 이제 뭐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서 잡은 사운드 믹스 모니터 하시고 여기서 이제 믹스량 잡으시고 이쪽에다가 뭐 이거 같이 녹음할 수 있는 거 잡으시고 건반 잡으시고 뭐 잡으시고 혹은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 각각 연결 하셔가지고 드럼에다가 하나씩 하신 다음에 밸런스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녹음 뜨시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소스 자체를 통째로 믹스해서 SSL 거친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레코딩이에요 오늘 프리앰프 여기까지 봤어요 사실 이 슈퍼아날로그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인 악기들 기타나 보컬 녹음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악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템퍼다 이렇게 하면 그 아웃풋 두 개를 그 라인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라인 두 개 딱 눌러주시고 라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조절을 해주시면은 그 기타 소리가 SSL 프리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엄청나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채널 스트립을 디테일하게 만질 게 아니더라도 EQ 컴포 없이 그냥 3사에다가 넣었어 건반을 그러면 여기서 적당히 이렇게 사운드를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뭐냐면 SSL의 하드웨어를 거친 소리다 이게 바로 아날로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길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그 장비의 착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디테일 여기는 적당히 그리고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볼륨만 하지만 이것도 하드웨어를 통하긴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마이크 프리앰프 및 레코딩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루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 싹 뺀 다음에 다시 뺐다 꽂을 거야 이게 우리가 진짜 정말 아우 아래모에 이거를 몰라서 사실은 고생을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케이블 뭐 사야 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네 네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케이블 여러분들 세팅이랑 루팅이랑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빅산초 형님 감사합니다 방구정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1 5 6 6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